360도 이상 준비! 어 좀부터.. 전부 차! 탓! 어차피 가이든! 아쌰피 가이든! 아쌰피 가이든! 아쌰피 가이든! 아쌰피 가이든! 미아마 음료수 1코인 각힐당 500개 1코인 총 3코인입니다. 예? 엘한계 분대 1코인! 미라마 음료수 1코인! 각힐당 500개 1코인! 사다리를 지금 타는 게 낫지 않나? 다 오고 나서! 아 전부 다 오고 나서! 지사님 뭐하고 있어? 야쌰피 가이든! 야쌰피 가이든! 깔끔하게! 사다리 타자! 사다리 타자! 저도 그리 갈까요? 조홍씨 늦었습니다! 선생님 방송도 안 하고 있지 않아? 개 도라이 같은 새끼네! 저 새끼.. 저 새끼 딱 이거 뭐하고! 그냥 방송을 방종하고 술 때린다는 마인드!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들립니다! 자 소식 들으셨죠? 확률이 좀 더 떨어졌네요! 예예예! 자 일단 킹덕이 형님이 코 깨방 무조건 놓고 그 다음에 사다리를 타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제 뱃살 한 번만 깨물고 싶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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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2 2 1 3 2 1 hang Pa와ół 3코인 주셨습니다 1코인 2번째 드링크 개당 100개 이 꼴이고요 마지막 세번째 킬닭 500개 모든 구션 생존자만 치킨시 그리고 본캐 오케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다들 열심히 하시고요 치킨 먹길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공수하십니다 언니 꽉 끄고 얘기하시네 그거를 적응하면 좋겠지 저는 솔직히 지상 사피가 걸렸어서 저는 빠졌을 귀인이야 지랄 귀인이야 지랄 저는 그런 정도의... 내가 진술한 거 아니야? 꼭 드세요 개새끼들아 잘 먹고 잘 살아 이 개새끼들아 나 좀 나오니까 저 새끼 방 좀 하고 있어 저 새끼 나 이거 미션 보고 방송 키고 안 걸리니까 바로 방 좀 하는데 미친놈이야 가다가 노부 없으면 내가 말해줄게 너보도 괜찮다 나쁘지 않아 너보도 오케이 사랑해 너보도 나쁘지 않아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우리 진짜 누가 생존해서 남아서 먹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나는 죽어도 내 군대에 몇 개 있는지 알려줄까? 나는 말해줄게 얘들아 나는 너희들 눕잖아? 바로 손댄다 진짜 리얼 나 군대 빼고 연막탄 챙길게 나 군대 빼고 연막탄 챙길게 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맞아 도현이 형 어 왜 왜 왜 아파해? 어디에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 도현이 아파 지금? 아니야 하나도 안 아파 이거 노방조 끝나고 너희 집 찾아갈게 아프면 안 돼 오현이 고마워 시장이 밀어줄게 그 뿌략지야 형 아 그 뿌략지야 연ariat 그래요 뭐해? 뭐야 몰라 갑자기 날아 vil 알았어 쌀당 하고 쌀당 내렸던 줄 알았어 너무 좋은데 그걸 너무 좋은데 난 덕uana 털어 그만 자 쟤 약소한 romance 이렇게 할게. 아니야 호연 형 여기 와서 털어. 하하하하 우리 사장이가 카페랑 다 털었구나 여기. 아 아니야 형. 잠깐 잠깐 왔어. 잠깐 안 갔는데. 갑자기 얘들 파괴하니까 말이 없어졌네. 군대 맛집이야. 군대 필요하면 말해. 나 진짜 몇 장 띄워줄 수 있으니까. 15개 있어. 도도하네. 하나 줄까 형? 한 통 주면 안 돼. 아 그건 좀. 날카마다. 욕심내지 말자 우리. 과유불급이라 했어. 오케이. 무슨 불급? 과유불급 지상아. 무슨 뜻인지 모르죠 지상아. 괜찮아. 지상에 군대만 많이 주면 되는데. 형은 뭔지 알았게 박용? 새끼도 몰라. 너무 많이 먹으면 뭐 체한다 이런 말이야. 욕심을 많이 내지 말라 이런 말이야. 배웠어 배웠어. 호연 형 8배 남는다 했지? 8배 이거 너무 무거운데 내가 지금 한 명 주려고. 허리 휘었거든 8배 드느라. 내가 빨리 받으러 갈게 형. 이거 그래도 조금 수고비는 나도 받고 싶은데. 소희 내가 오탄 줄게. 아니 아니 그 오탄 말고 좀. 내가 똥을 닦을 휴지가 없어. 줄줄 세고 있어 지금. 나 출발했어 뭐야 여기 왜 안 터. 아니 그 세 장만. 거기 확인 시켜. 세 장 맞아? 나도 8배 확인 시켜줘. 영양개방님. 아 지금 안 나오네. 한 장 좀. 야 우리 믿음에 금 가 이러면 형. 믿음에 금 간다. 그래도 너도 한 장이었잖아 좀. 아니 이거 진짜 그만 파면 오버파면 그만하고 그만! 자리 잡아! 자리 잡아야 된다니까? 시야 줬다 봐! 1선! 들어가 일단 인서클 해 이거 아프다 분밀 말했어 자리 잡아야 된다 아니 성태형 왜? 시야 다운로라면서 형은 왜? 야 그거 있잖아 기름! 기름이 없는데 어떡해 공무 송나라 데뷔했어 아니 저.. 저.. 그만하지 3분.. 저.. 지금 아니는데 기름이 없잖아 야 너 태우러 와줄래 지금? 니가 나? 지금? 아니 근데 갑자기 아니 근데 집을 왜 들어가냐고 기름동 찾잖아 아 찾았다 찾았다 바로 출발할게 지금 서클 좋다 이거 여기 시야 다 봐 3번 있나 없나 봐봐 거기서 보이잖아 3번 무조건 있을 거 같은데? 바빙 그만하고 바빙 그만하고 좀 보라고 저기 위에 위쪽 보아라고 글새끼야 글새끼야 집학생이야 제일.. 저기.. 기름이 없잖아 기름이 없잖아 그럼 태우러 왔지 말도 안 해주고 시야 다 봐 일단 잔을 잡아야 돼 진짜 이제 치킨 먹어야 돼 3번까지 들어가 봐 3번까지 얘들아 아 잠깐만 갑자기 우리 개쓰레게 삼촌 쓰고 있잖아 우리가 다른 곳은 3번 있어 없어 빨리 말해 나 들어왔다 없었어 없었어 와 와 와 와 3번까지 와 얘들아 시야 다 하는 중 야 여기 3번 봐봐 3번 3번만 없으면 무조건 치킨이야 3번 쪽 배운 있는 사람 다 채 봐 반자치 싸우고 이거 오토바이 한 번 더 타봐 내꺼 와봐 내꺼 와봐 사장님 사장님 와봐 다음 서클 들어와야 돼 야 3번 쪽 채 줘 3번 쪽 얘들아 모르는 거는 없는데 3번 쪽 계속 해주세요 깨박이랑 지상이나 3번 쪽 채 줘 개새끼들 파밍하러 가는 거 아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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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야 딴다 아니 눈을 보고 개새끼들이랑 돼 던진다 우리 쟤가하고 너네 파밍하러 가는 거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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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없어 사장아 앞집까지 체크해봐 앞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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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체크하면 된다 이러니 서른명 존나 많이 남았다 사장아 어 사 사장아 사장아 어 왜 야 이 개XX들 야 안한다 나도 이제 오도 니 안에서 해라 아니 오도가 좋은 줄 아네 아니 왜 이렇게 그 3번에 있어 3번에 있어 바퀴 부시는 거야 대안 대안 사장아 능선 아 액 아 사장아 문 좀 내 집 문 좀 열어줄 수 있어 내 직집 어디 있는데 어디 지사와 내 오른쪽에 여기 에스에 에스에 능선 아니 집에 문 문 좀 열어주면 내가 내 쪽 왔다 내가 은변 문 열올께 아니 아니 이상한 문제 해줄게 아니 왜 빼고 만해져 오른쪽 130 여기 내 앞에 계절 계절 살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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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군대도 안먹고 살려오 살려오 성태형 빼고 바로 가져야되 남은거야 하지마 남았어 남았어 가만히 있어 그치 하지마 사장아 그거 위험해 개XXX야 아니 있잖아요 이따일텐데 아 진짜 이따일텐데 아 이것도 동행 같이 하자니까 와봐 와봐 얘들아 그냥 버리라니까 치킨만 먹으면 되잖아 얘들아 아니요 사장 이거 타봐 사장 아니 이거 지상이시체 누가 다 먹었어 아 빨리 아 간다 그냥 나 몰라 아 지상이시체를 누가 다 먹었는데 야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 산문까지 올렸던 시체 아니 지상이시체 아니 형 아니 지상이시체 누가 깔끔하게 다 먹었는데 좀 바닥에 남아있지도 않는데 그니까 잔반 처리했어 아니 나는 나는 오른쪽 차있잖아 오른쪽 차있잖아 오른쪽 차있잖아 나 아 치 아 땡겼으면 나 뒤진다 아 아 아 개XXX들아 아 아 아니 이거 정리하고 하자니까 개XX들은 좀 나 아 갤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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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 타 타 타 아 아 아주만 아 아주 Not 이렇게 여기 kara 여기 개XXX 여기 개XXX 여기 세우면 어떡할까 나 몰랐다고 아 미친새끼야 아 미친새끼야 아 미친새끼야 아니 어떻게 아 왜 떨고 가냐고 여기랑 오른쪽으로 위에 있어 아 해치하니깐 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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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쟤 ㅈㄴ 쟤 쟤 아 위에 좀 쟤줘 깨봐 위에 좀 쟤줘 연막 좀 연막 좀 연막 연막 내가 뭐야 개새끼야 나와 어 1번 된 거 1번 지르는 거 그냥 1번 지르는 거 오케이 끝 끝 끝 끝 오토바이타 간다 아니 아니 나는 개맥인 애기사가 당신 너네 떼주고 있는데 미친 애기더라 너 진짜틀가 걸린다 아 진짜 꺼날네 태워 놓을게 태워 놓을게 태워 놓을게 태워 놓을게 그기 잡고 와 아이 개맥이 부관자고 빨리 아 기름 여기도 있다 아 기름 아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하 okay 여기있잖아 여기있다 겨어봐 여기 손부터 내 손부터 내가 손부터 내 예수야 거기있지? 내 눈 비해 손 내iper 어? 나 여기 위에 있다고 위에 구상하네 구상 군대 다수장 구상 줄게 군대 다수장 군대 다수장 넘어 구상 다수장 구상 다수장 구상 구상 던가라고 나 몰라 넘어가 아니 아니 아이씨 손.. 손 대는 구상 왜 압무 온다 위에 온다! 사장은 위에 왔다! 진짜 애들아 진짜 더 더 더 위에 왔다 여기 그냥 하이드 칩니다 아이씨 그냥 여기 있으면 돼 여기 볼사람이 쪼개하고 쪼개하는 거 말이야 어떻게 하라고 왜 왔다고 이리 온다고 어쩔 수 없어 정면 못 까봐 왔다 왔다 아니 근데 나는 잊혀진 거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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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상 3명이상 천천히 천천히 어? 뒤에 쏴준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묻었다 묻었다 야 너무 떨려 나 손 떨고 있어 뭘 쏘러 가x2 그냥 가만있어 가만있어 왼쪽 뜬다 아니 센트형 뭐야? 옆까지 가만 뭐해 잠깐만 잠깐만 내 쪽 내 쪽 2명 온다 이거 이거 딱 쏠 수 있는 거 쏴 아아아아 쏘아진다 맞는다 형 그냥 잡아야지 하하하하 쏘러 가x2 쏘아진다 쫌 돌게장 못잡아야라 쫌 못잡아야라 옆에서 쳐가야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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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잡아야되 아니 가만히 있으라고 이 ㅅ같은 새키야 하하하하 아니 이 새키 제반 쳐 너 진짜 하하 옆에서 아니 네 새키 나 위에서 존나 두 명 눈빛 동안 그 밑에서 누워 있는 게 존나 소름이라니까 왜 안 도와줘? 아니.. 왜 안 도와줘? 나 죽고 나 뒤에 만지 그대로 있더라 나 존나 소름 돋았다니까 진짜로 지질 거 같았어 아니 뒤에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 나 존나 많은데? 아니 너무 많은데? 도전 안 했어 나올래? 이거 잡으세요 나 일단 3층 간다 두 명 빠르다 형 나 1층 간다 그러면 나도 1층 간다 거기 4명 떨어졌어 아파트에 2층 간다 나 뺀다 나 뺀다 분명히 말했어 나 뺀다 나랑 엘포조 갈 사람 지금? 차 있어 나 나 나 나 태워줘 나 태워줘 나도 태워줘 뒤에 1자라인 다 있어봐 차 가져올게 아니 얘 핵이냐? 아? 오이 점심 아프.. 아프.. AF 피는데? 아.. 아 못 뺐? 이거 어떻게 빼? 아니 이거 거기 만났어 아프리카 TV 만났어 형 아프리카 TV이네 아니 그거에 둘러 폈는데 왜 총이 없다고 총이 없는데 어떡해 나 왜 봐야 되는 거 같아 아.. 아 진짜 복수해줘? 음.. AF 형 보여줘 아프리카 보여줘 형 복수해줄게 계획시키는데 내 동생들을 때려나? 일로 와봐 열받게 하고 있어 열받게 하고 있어 어디 가요? 고장 났어요? 핵가도 방향 뭐해? 네비 잘못된 거 같은데? 형 형 네비 잘못했다고 네비 알았어 알았어 진짜 복수하러 간다 나 보이지? 복수하러 가는 거 오케이 오케이 목차에 짜파티 가자 배내 앱 빠졌다 쟤네 앱 빠졌다 하나 뒤절 piece 쟤 싸운 거 좋아 planned 레이스 나이스 나가 까보고 있어 얘 딸인 앤 같은데? 그냥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내 앞에 있고, 안에 있어요! 아래 아래 더 있는 거야! 구독자! 마코다. 어느덧 마코야. 벌써 마코냐? 마코다. 100킬다, 500킬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두 팀, 두 팀, 두 팀. 셀프 안 온 거 같지? 1뚝이 안 보이는데? 2뚝, 2뚝. 반대 1층, 형. 다 왔습니다. 미안, 형들. 아, 아, 쪼됐다, 씨. 괜찮아, 괜찮아. 너 탓이 안 했다. 오늘 럭키가 있네. 드링크 좀만 줘. 드링크 좀만 줘, 드링크. 아, 왜. 아, 드링크 다름. 아, 드링크 다름. 아, 드링크 수는 아니구나. 3층에 안에 있었고. 인간이 택하고. 인간이 이렇게. 바로 대줘! 바로 대줘. 바로 대줘. 바로, 오케이. 뺏겨, 뺏겨. 빠져봐. 나이스. 체리 대기 아 내 앞에 그 창문 타던 애 누구냐 그.. 아 체리 대기 조용히 해줘 조용히 해봐 지상! 지상! 어! 뒤에 있어! 위에 있어! 구성이 없어 구성이 없어 쟤봐 지상! 쟤봐 나 체리부터 못 쟤 포력이 여기까지 비와 여기까지 아냐 여기 안나 네이스! 네이스 지상이! 구상! 구상 좀! 위에 먹어 위에 먹어 위 시체를 어떻게 먹자 저거 더.. 저거 우르르가서 들어야 돼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어 쟤줄게 가자 가자 간다 랜선 썰게 가 구상 있어? 왼쪽 오른쪽 왼쪽 깔게 됐어 됐어 왜 바로 안아 왜! 아니 아니다 나 뒤에 우는 거 맞았잖아 지상이가 따라갈 줄 알았어 대박이야 뒤에 있길래 뭐야 어딘데? 야 옥상인 거 같은데? 아 잡아 아 이거 잡아내 아 잡아내 기다려봐 아 잡아라 이거 두 명이 잘못했어 이거 두 명이 잘못했다고 이거 두 명이 잘못했다고 어차피 한번 아 이 새끼네 아 이 새끼네 왜 말해 아니 깨발 개새끼야 왜왜 뭐했는데 너 여기서 총 쏘면은 누가 여기 총 쏘면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한테 총을 쏘면 내가 슛 좀 못했거든 탔는데 탔는데 쓰바 총 안 쐈어 깨발이 형 안 맞았어 잘 들어왔어 아니 잘 들어갔네 아니 형은 볼 게 없어 형도 볼 게 없어 아니 형이 이렇게 들어왔어 이거 형 잘못이지 봐봐 여기서 바로 들어와달라 했는데 나는 마지막이니까 피도 없고 나는 왼쪽 보려고 그랬지 저기 귀에서 오면 안 되니까 야 깨발 1에서 쓰는데 너희 왜 왜 지상 있어 왜 저기 오냐 오오오오오 제발 목숨 벗고 여기가 돼 너희도 아니 너희도 왜 지상 이런 걸 막 부대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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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넛